XSFM입니다. P O D E R A 이번 주의 사연들이 주로 시민의식 장르들이에요. 그렇군요. OO의 사연을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UMC님, 아승준님. 네. 그날은 코로나로 인해 가난한 주머니로 살다가 국민지원금을 받고 매우 신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감정이입을 도와준 어떤 설명. 처음에 지원금 충전됐을 때 기분. 그렇죠.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던 게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1순위가 아니어서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재난지원금이 알게 해줬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투뿔하는 정도. 저한테는 땅콩 막걸리랑. 아, 땅콩 막걸리. 네. 평상시에 1순위로 안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정말 한우의 소비가 엄청 늘어났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아마 그걸 1순위로 꼽았던 것 같아요. 1층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간만에 밥다운 밥을 먹으니까 달달한 디저트도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다세대주택입니다. 옆 건물과 저희 집 건물 사이에는 차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주변 1층 가게들의 조명이 워낙 밝아서 그런지 유난히 어두워 보이는 곳이죠. 제가 술집 많은 번화가의 총각 때 살았어서 이런 곳의 분위기를 알죠. 술집 많은 골목에 놀러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 사는 집이 그렇게 많다는 걸 잘 몰라요. 맞아요. 왜냐하면 밝으니까. 맞아요. 안 밝은 모든 곳에는 사람이 짱박혀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노상방뇨 중인 술에 취해서.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이게 뭔 재난입니까? 아 저도 예전에 생각나네요. 그런 곳들이 다 좋은데 가끔씩 누가 이런저런 신뢰들을 합니다. 그렇죠. 이 술집이 많은 곳에. 안 그래도 평소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가끔 노상방뇨 흔적이 있어 볼 때마다 들숨 날숨으로 한숨을 쉬곤 했는데 지금 그 배후를 발견한 겁니다. 하필 신이 나던 날에 너무 화가 치밀어서 척수반사로 화난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저기요. 뭐합니까? 소변맨. 소변맨. 아 소변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술 취한 사람 연기를. 굉장히 지금 제가 대화 기네요. 저는 매우 신남에서 매우 화남 매우 어이없음에 격한 감정변화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할판했습니다. 전 또 대변 보시는 줄 알고. 근데 정말 이해되죠. 그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죠. 저. 아니 남의 집 벽에다 뭐 하시는 거냐고요. 소변맨. 아유 여기 그 화장실이 멀어. 저. 신고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핸드폰을 들려오는 찰나 소변맨 아저씨는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네. 손을 내밀면서. 붉게 취한 얼굴로 사과를 하는 소변맨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 또 마음이 약해지는군요. 마음 잘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가 마음이 약해지게 하는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를 했대니까 뭐. 아 사과. 그렇군요. 그냥 앞으로 조심하시라는 말을 건네려는데 어디선가 다른 아저씨가 등장했습니다. 소변맨과는 다르게 이분은 매우 호전적이었고. 참견이 심했습니다. 참견맨. 신고? 아니. 소변 좀 받다가 무슨 신고야 건방지게. 넌 소변 안 봐? 보조라고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으로 끝나면. 질문이 끝나면 대답이 본능적으로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참견맨 소피스트예요. 너무 당당한 태도에 저는 그만 제 상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소변맨도 처음에 뭐 합니까? 그랬을 때 소변 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또 질문과 답변의 기술 시간. 어차피 오줌의 구성 성분은 대부분 수분이니까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게 어쩌면 신고할 만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저는 너무 이해돼요. 정확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볼 수도 있지 뭐예요. 그런가? 내가 너무 인상스러워. 설득당하고. 거친 욕이 날아왔습니다. 참견맨. 야이 시X 새끼야. 그렇겠네요. 야이 시X 새끼야. 야이 시X 새끼라고 돼 있는데. 알아서 삐 처리해 주세요. 술 좀 마시면 다들 소변도 보고 그러는 거지. 시X 새끼가 소변 보는 게 불법이야. 순간 잃어버린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경범죄 일지연정 노상방뇨 불법이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저. 노상방뇨은 불법이 맞습니다. 왜 불법인지는 경찰 오면 물어보시고요. 욕하지 마세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지구대에 신고를 하는 중에 소변맨은 계속 소변이 왜 안 되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호소. 처음에는 소변이 왜 안 되냐며 억지를 부리다가 점점 진짜 질문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견맨. 참견맨이. 참견맨이. 왜 안 되지? 아니 소변이 왜 안 되지? 소변이 안 돼? 저는 대꾸하지 않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대꾸하고 싶었을까. 근데 XX 우리가 캐릭터를 조금 보건데 대꾸했으면 넘어가죠. 그렇죠. 같이 볼일 보고 했을 겁니다. 제가 치울게요. 이럴 때 대변의 나쁨에 대해서만 엄청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범주의. 범주의. 이러면서 그러게. 대변 봤으면 나도 미안하하지. 하긴 그러시겠죠. 이러면서. 두 명의 아저씨가 저에게 욕을 하며 노상방려 관련법을 상세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 답을 하지 않자 참견맨이 갑자기 소변맨에게 제안을 합니다. 참견맨. 형 우리 그냥 가자. 저 새끼가 우리 따라오게 만들자. 어차피 쟤 우리 모르잖아. 친절하게 도주계획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있는. 아 일행이군요. 참견맨을 보며. 저는 바로 옆에 있는 cctv를 가르쳤습니다. cctv를 일단 가르쳤더니. 소변맨. 소변맨. 난 안 가. 경찰이 오면 물어보자고. 누가 잘못했는지. 때마침 주의가 밝아지며 경찰차에서 경찰 두 분이 내리셨습니다. 아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상황 설명을 했고 경찰은 아저씨에게 절차상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변맨. 예예. 제가 소변맨을 받습니다. 사장님. 근데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사장님 너무 좋다. 경찰한테 사장님 하는 거 진짜 어떤 딱 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핵심. 경찰. 노상방역 불법입니다. 선생님 댁에 누가 노상방역 하면 기분 좋아요? 소변맨. 에이 좋지 않지. 좋지 않은데. 근데.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경찰. 경범죄를 어떻게 끊겠습니다. 그때 멀리서 숨어있던 참견맨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참견맨 또 심지어 숨어있었습니다. 참견맨. 이런 질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찰이 지금 누구 편입니까? 아. 이게 이 정치적인 본능이 다 나오죠? 지금. 편 따집니다. 망하면. 네. 이게 지금 소변 한 번 보고 이렇게 할 일인가요? 진짜. 아. 저 이런 사람 너무 좋아요. 내가 취한 지가 되게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약간 이렇게. 경찰. 이 정도면 나 취하면 이 정도로 이렇게 됐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지금 경관께서 말리고 있어요. 보시죠. 편 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누구세요? 아저씨. 후더뻑이죠. 후더뻑. 네. 후더뻑. 참견맨. 소변 좀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형 형 굴복하지 마. 경찰. 아저씨 저리 좀 가시고요. 잠시만요. 티켓 끊겠습니다. 소변 맨. 끊으세요. 끊으세요. 가죽 거 내고 말지. 비록 노상박료가 왜 경범죄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벌금을 내겠다고 쉽게 내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 상황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변 맨은 벌금 티켓을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이거 대단한 반전이네요. 와. 도객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클리셰를 직접 하는 사람이 있군요. 네. 찢어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경찰 힘들어서 어떻게 지구대 생활을 합니까. 유언서류 이런 거 찢어버리고 난 못해. 막 이런 거. 그렇군요. 경찰. 나쁘기 하나는 안 내시면 벌금 가중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려줘야 되죠. 보통 또. 그렇죠. 소변 맨. 사실은 나도. 나도 피해를 봤어. 너무 리얼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경찰. 무슨 피해요. 넘어갔습니다. 궁금증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요. 인간에게. 끌어들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가장 풍성하게 한 원류죠. 호기심. 호기심. 하지만 인류를 또 그만큼 악의 구렁덩이로 몰아놓는 것도 호기심. 소변 맨. 무슨 피해요 했더니. 제 팔에 있는 문신을 가리키며. 저 저 저 문신. 저 문신 때문에 내가 막 혐오감이 드는데.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합니다. 굉장히 문어체 같은 문장들을 진짜 구호로 하는군요. 참견맨하고 둘이 친구잖아요. 그렇죠. 어휘. 보케뮬러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형 굴복하지 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혐오감이라는 단어 이슈를 알고 있는 거. 혐오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또 어쨌든 지금 뭔가. 진보적 의제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해서 현재 시사에 좀 밝은 편인가 본데. 혐오감이 든다. 태초 때문에. 이렇게. 경찰. 점점점. 문신 요진 받으라 합니다. 저분 문신으로 무슨 피해를 보셨습니까. 야 이건 진짜 연기하기. 소변 맨. 본인의 두 눈을 손으로 비비며. 내 눈이 내 시력이 안 좋아지는데 문신을 보니까 진짜 소피스트가 맞죠. 그러니까. 소피스트죠. 노상방료를 한 뒤에. 자 경찰. 무슨 말씀이세요. 소변 맨. 연신 눈을 비비며. 내 시야가. 막막 흐려지는데. 경찰로 웃겨요. 그런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이 말밖에 더 하겠어요. 피해 없으시죠. 소변 맨. 피해 있다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저를 보며. 저 사람. 왜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까. 정말 정치적 본능이 대단합니다. 이. 메시지를 막을 수 없자.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경찰장이에요. 경찰. 주머니에 손이 왜요. 소변 맨. 건방지게. 왜 주머니에 손을 막 넣습니까. 경찰. 그건 아무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마음입니다. 피해 없으시죠. 이렇게 응대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일단 좀 의문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소변 맨. 아니. 입수 보호행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병인가봐요. 갑자기 타임 슬립을 했습니다. 저와 경찰부는 짧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의미 없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녁 먹을 때까지 정말 즐거웠는데. 경찰. 여기 군대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피해 없으시죠. 계속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피해 없으시죠라고 확답을 받아야 되나 봅니다. 소변 맨. 아니 나 피해 있다니까. 어른이 말하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경찰. 주머니에 손 넣는 거 불법 아니라고요. 이렇게까지 다 응대를 해줘야 되는. 와 지구대 진짜 힘듭니다. 말 그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건가. 말을 하면. 발화를 하면. 지구대 경관들을 저도 예전에. 제가 살던 지방으로 보면. 이런 분들을 제가 제일 많이 본 곳은 보통. 영등포. 삐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종각. 이런 데서 술 먹고 나오면. 지구대 경관들이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걸 보는데. 볼 때마다 느낀 게. 맞아요. 왜 우리나라는 법원도 주치자에 관대한 판결을 내놓는다고 욕 많이 먹잖아요. 너무 많이 관대하죠. 그런데 진짜 문화가 그렇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경관들도 굳이 상대 안 해주셔도 되는 걸 상대를 너무 많이 해주세요. 일부러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렇구나. 마음속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술 취한 사람인데 좀 봐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또 그대로 바로 연행되고 그러면 술 깬 다음에 또 기억 안 나는 척. 우리 나이 먹어보니까 알잖아요. 술 먹고 조폭이 이런 사람들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건 선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또 나중에 공격적으로 나오겠죠. 또 경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아무튼 계속해서 프레임을 바꿔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잊고 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집에 오는 길에 샀던 되땡바요. 아 아이스크림 샀다고요? 네. 저는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손을 빼 가방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경찰 저를 보며. 아니 주머니에 손 넣는 거 괜찮다니까요. 뒤의 욕발이 너무 웃기네. 선생님까지 왜 그러세요. 빼지 마세요. 경찰 화났죠. 경찰 화났죠. 빼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경찰분이 화가 나신 건 알겠지만 제사정도 모르시고. 아무튼 저는 녹고 있는 되땡바가 신경 쓰여서 옆에 있던 다른 경찰분께 저는 가도 되지 않냐고 여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찰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강력한 경고는 빼지 마세요. 지금 지치자분들에겐 상당히 너그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손 한 번 뺐다가 빼지 마세요라는 경고성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저씨들이 저희 집을 모르도록 동네 한 바퀴만 돌다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스킬이군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세심한 경찰에 대응해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변맨은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핸드폰으로 저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소변맨에게 그거 함부로 촬영하시는 건 벌금이 노상방료보다 비쌀 거예요. 라고 말하고 저희 집 뒤쪽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없고 불쾌했지만 한적한 공원에서 바람을 쐬고 공원에 자리 잡은 길고양이들이 여전히 잘 지내는 걸 보고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기분 전환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근처에는 경찰차가 돌아가니 다시 조용한 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여전히 술에 취해서. 야 이거는 진짜 나쁜 새끼들이네요. 와 진짜 이거는. 참견맨. 너 잘 걸렸다. 너 이 새끼 내가 너 기다렸어 이 새끼야. 그 입은 니가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와 그러니까 이렇게 너그럽게 대주면 결국 또 이렇게. 맞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취지자들이죠. 소변맨은 멀찍이 떨어져 바닥에 앉아있었고 참견맨은 저희 집 공동문 쪽에 서서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매우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지구대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가능한 게. 그렇죠. 저렇게 취한 사람들이면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해서 신속하게 맞대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NPC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참견맨은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참견맨이 당황하는 바람에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치 못했던 걸까요? 소변맨. 야 참견맨. 일로와 여기 앉아. 경찰한테 또 물어보면 되지. 그래도 이 소변맨이 공권력에 대한 믿음이 대단합니다. 뭐든 궁금한 건 일단 물어봅니다. 아니 널 잘 받아주니까. 뭘 물어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노상방뇨 관련해서 의문이 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참견맨은 취한 말투로 뭔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들어보니 2대1로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라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등의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참견맨 아저씨는 정작 중요할 때는 도망가 있으면서 소변맨 아저씨 옆에서 계속 부추기고 들쑤시는 캐릭터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인간의 정치죠.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위급할 때 도망가고 안위급할 때 전쟁 일으키는. 아무튼 경찰 분이 오시길 기다리는데 저와 아저씨 두 명 모두 약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아저씨들은 집중력이 흐려져서 인지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술 깼다는 얘기인가요? 그 사이에 저는 공동문을 열고 저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은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올라와 문을 닫자마자 경찰 분들이 도착한 듯 했고 소통이 쉽지 않았던 소변맨과 경찰 분이 계속 옥신각신하더니 결국 참견문과 다른 경찰 한 분까지 가세해서 저희 집 앞에 소소한 로얄럼블블이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일찍 자리를 떠버리셨네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사는 곳이 공개된 마당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두려워서 아예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가 없죠. 더 했고 또 3차 가해까지 할까 봐. 제가 지역 주민 카페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왜 다른 동네보다 지구대가 적은가라는 걸 막 송토하는 글들을 봤을 때였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설명하기도 어렵네. 이유가 있다고. 몇 분 뒤에 상황이 종료되었고 창문을 통해서 경찰차가 돌아가는 걸 본 후에야 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엔 저도 의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변맨과 참견맨이 노상방료가 불법인 걸 정말 몰랐더라면 제가 그들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했어야 할까요? 인간에 대한 사회와 교육은 미성년 이후엔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답을 얻지 못한 채 벌금을 내게 된 소변맨과 치객을 상대해야 했던 경찰 두 분 그리고 저까지 모두 좋게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참견맨은 쏙 빠져있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되땡반은 전부 녹았지만 포장 그대로 비닐팩에 넣어 다시 얼려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크런치함이 사라졌을 테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그리고 딸기맛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그거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처음 듣었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어떻게 해도 녹아버린 아이스크림도 맛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답니다. 두 분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XO씨.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XO씨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XO씨의 대응이 요파씨 사연을 만들어 주긴 했지만 사실은 뭐랄까. 물론 저도 이 이상의 어떤 대응을 잘할 거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자꾸 XO씨를 이용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 취객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찰도 이용할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너무 잘 대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매너 있게 대해주다 보니까 네. 맞아요. 얘기가 길어진 거.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경찰이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에게 더 강하게 했어야죠. 라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만 가끔은 이런 새끼들 보면 진짜 사실은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길게 했다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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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땐 좀 지랄을 해줘야 진짜 미친놈처럼 굴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경찰 고생하는 사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